윤석열 회견 본 한동반응 벙찌더라 듣다 말고 나갔다 서랑설레 이 기사 다들 보셨죠? 이런 놈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이 다 저한테 있는 줄 알고 저는 이거 보고 무슨 논평을 더 하겠나 말이 별로 안 나왔어요 등산 같은 놈 뭐 네가 그런 그렇지 이렇게 하면 뭐 있어 보이는 줄 아나 이 기사에 관련해서 그 친한개라고 하는 애들이 뭐 얘 감정에 대해서 막 대변도 해주고 단계나 관련해서 주둥이나 열어 이 새끼야 요즘 보수파 유튜버들이 입이 많이 거칠어졌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욕설을 진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매니저님께서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제가 뭐 물어보거나 혹은 뭐가 있을 때만 가끔씩 이제 연락을 드리는데 매니저님께서 또 오랜만에 먼저 연락이 또 오셨어요 말이 좀 거칠어지신 것 같다 그래서 왜 욕을 내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입이 거칠어지셨냐고 그런데 얘 하는 꼬라지 보면 그 전에 제명이는 뭔가 그냥 야야 소리 나오게끔 정치를 했다고 한다면 얘는 진짜 욕 나오게 정치해요 야야 하면서 했던 이유가 야 저런 발언을 하네 그런데 또 그걸 믿네 그러니까 이제 야소리가 절로 나와 감탄사처럼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놓고 제명이 같이 무슨 뻔뻔한 짓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명이 같이 해경군 김씨가 걸리고 나서 어떤 태도로 나왔습니까 대번에 그냥 우리 아내 아니라고 자기네 집 조수로 IP가 추적이 됐고 그간 쓰던 아이디하고 똑같이 나오고 전화번호 뒷자리가 똑같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김해경이지 그런데도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거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자가 너 그거 김해경 아니냐 라고 하는 뭐 그런 질문에 뜬금없이 이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대놓고 그러면 제명이 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제명이 지지자들이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하던가 그러면 우리가 야소리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꼼스럽게 그거에 관련해서 대답을 안 해 너무 꼴부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뻥지더라 하면서 듣단 말고 여당 대표가 그냥 나가버린 상황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지 야 동훈아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허수옥씨가 쓴 거 맞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나 같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랑 이름이 똑같고 우리 아빠랑 이름이 똑같아 그러면 대번에 눈길이 가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나도 우리 엄마 이름이랑 똑같아서 놀라긴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될 건데 한마디를 안 해 한마디를 그러면서 뭐 제대로 갈라져버린 우리 당의 어떤 현주소죠 친한 개들이 일단은 지도부라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자당의 1호 당원 대통령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2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걷다 대고 나온다는 소리가 안하니만 못한 회견이었다고 주둥이를 털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랑 똑같은 발언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였다 무슨 아무 말 대잔치야 필요한 말들 다 속속히 골라서 했더만 아마 제 생각은요 한동훈이가 왜 튀어나갔을까 봤을 때 대통령이 생각보다 너무 대응을 잘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서 나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옆에 이제 지 따까리들 쿡쿡 찔러서 야 나 저 기자회견 어이없어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간 걸로 묘사 좀 해줘 자 알았지 나 이제 시작한다 하면서 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따까리가 시킨 대로 기자들한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나가신 것 같다고 맞물렸겠죠 단계 게이트랑 이거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몰라서 대통령께서 너무 기자회견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민주당이야 뭘 던지든 그냥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놈들이라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잡배 새끼들이 자당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끝냈는데 당대표는 중간에 듣다 말고 튀어나가고 제가 늘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도 계속 말이 느리고 다소 어눌하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죠 왜 그런지 방송이라 욕이 여기까지 차는데 그거 누르느라 지금 말이 계속 느린 거예요 안하니만 못한 해견이었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터뜨려버리면 어떡해 뭐하자고 사과까지도 했고 원하는 대로 사실 김건희 여사 이거 왜 이런 결과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순방에도 불참하겠다고 했고 이에 관련된 영상은 편집이 돼서 오늘 저녁쯤에 올라갔었는데 저는 한달 유튜버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니네들이 뭔 짓을 했는지 이따 단계 게이트 다룰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저는요 물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여론 조성팀이 맨 앞장에 서서 이를 끌고 갔다 저는 100% 신뢰합니다 한동훈씨 저를 고소하세요 나는 신뢰하고 있다고 믿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론 조성팀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나 이렇게 이제 전달까지 했어 어? 그러니까 날 고소해 요 근래는 뭔가 맞다이를 안 뜨면 미칠 지경이에요 그렇게 선두에 서서 한동훈이 끌고 간 여론 조성팀에 좌벤을 비롯해서 스트로우 톰브라운 입고 나오는 애 떨거지 같은 자칭 보수파 유튜버라고 하는 놈들 요놈들이 대도 않는 짓거리 하면서 대통령 디스하고 영부인 디스하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요 새끼들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언제 대통령 디스했냐고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 어이 떨거지 유튜버들 니네도 인마 좌댔어 어? 니네 진짜 좌댔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언제 대통령 디스했냐고 얘기를 하길래 유튜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다고 하는 스튜디오 형 좌벤 그리고 현장에 있는 폐지 폐지는요 자당에서 배출해낸 대통령조차 대통령이란 호칭을 빼버리고요 걸핏하면 그냥 윤석열이 윤석열이 하면서 아주 지 친구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요 걸핏하면 윤대진이 뭐니 그간 지네들이 해온 발언은 다 국익을 위해서 그런거래 개소리를 개가 해야 되는데 개도 아닌 니네들이 왜 그 주둥이에서 개소리를 하는지 난 너무 이해가 안가 그런데 왜 그런가 보면요 여러분들 뻔하지 본인들의 주군이 누구보다 윤석열에 대한 반발심이 거세니 그의 심정은 맞춰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뭔가 단칼에 끊어내는 게 본인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한동훈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보수 우파 자리에서 딸이를 틀면 이제 본인들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4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더 슬퍼요 주변에서 그렇게 한동훈을 믿은 대가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관련해서 마치 내가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시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 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가 또 여기에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 조건은 하나 있어요 뭐냐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일로 갖고 오라고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실은 뭔가 철부지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저 철부지 설득시키겠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단계 게이트나 빨리 얘기를 좀 해봐 한뚜껑 새끼야 니네 엄마가 쓴 거야 아닌 거야 뭐야 딸내미가 쓴 거야 뭐야 장인어른이 쓴 거야 네 마누라가 쓴 거야 뭐야 그거나 빨리 주둥이를 털어야지 그에 관련해서 한마디를 안 쓰네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대표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 서열이 더 높은가요 쓰로우님들 좌배님들 폐지새끼야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국민의힘 당대표가 의전서열 1인가 원래 이쯤 되면 종교야 니네들 이따 입고 애를 빨아준다고 하는 게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묻잖아 동훈아 당계게이트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질문 드리잖아요 왜 한마디를 안 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가지고도 북쪽난 여당 이라고 해서 한딸 유튜버들이야 이 친윤 세력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 등산 같은 우럭같이 생겨버린 아줌마야 잘 들으세요 리슨 그 친윤 세력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당이 안 됐어 니가 빨아제끼고 있는 한동훈은 대선 때 도대체 뭘 했어 도대체 뭘 했냐고 지금의 친윤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조직 구성하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여당 됐어 그놈의 선민의식 못 버리지 왜? 좌파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한동훈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요 문구입니다 우리는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그리하여 한동훈이 들어왔을 때 벌어질 일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동훈한테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한계라고 하는 요 세력들이 한동훈이 기어 나올 수 있게끔 털을 찾고 닦아요 그러면서 총선 백서가 나왔을 때는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죠 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안고 사퇴를 한 놈이 총선 백서를 열어보니까 진짜 얘 때문에 총선에 졌구나 그런데 왜 나오지? 요게 성립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조정훈을 악마화하고 총선 백서를 못 나오게 했던 거예요 맞아 안 맞아 확 아구창을 그냥 이런 현상을 우려했던 우리 왜? 우리는 108석밖에 갖지 못한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걔네들만 어떻게 뭉쳐도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는 그래도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제 총선 패배에 관련해서 한동훈은 왜 그런 식으로 총선을 치뤘을까 잠깐 그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받았고 한동훈은 우리 보수 정당의 성공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서요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거예요 그 뒤에 정치적 후원자가 장인어른이고 제가 분석한 결과예요 우리 당이 총선에서 지길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기길 바랬을 거예요 헌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중간에 김경율이가 느닷없이 민주당에서도 몰카 공작이라 손대지 못했던 걸 언급을 하고 언급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존재하다 보니 중간에 한 번 더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앙투아네트 언급이 진행됐던 거예요 즉 한동훈은요 보수 정당에 성공을 바랬던 게 아니라 보수 정당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동훈한테 무슨 정치적 이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뒷배경에 정치색이 짙은 장인어른이 있다 보니까 공천 곳곳에서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공천이 진행됐었다고 보시면 돼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똘똘 뭉치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지킬 수가 있었어요 헌데 한동훈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총선 패배 책임은 어떻게든 대통령 책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전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수 감성의 논평을 좋아하는 이유는 철저히 보수 색채가 강한 이념 안에서 그려지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좌파 이념에서 살아온 장인어른이 판을 짜면 우파의 이념에서 나오는 전략이 못 나와요 그래서 단계 게이트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악으로 규정하고 연신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진영구와 한동훈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계속해서 애써 부정을 하는데 개소리 좀 그만 집어치우십시오 말도 안 되는 공천 뒤에는 항상 진영구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 한동훈의 야욕 그리고 그 야욕 옆에 붙어먹은 찌꺼기들 아시겠나요 우리 한달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 바보 천치 취급당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조중동이 함께 들러붙어서 지금 한동훈한테 올라타버린 탓에 본인들도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 여전히 한동훈 편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7,8년 전에 보수 지지자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좌파스럽게 코드슴 치면서 덤벼요 월 2천만원 드립에 관련해서는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주둥이를 털었는데 우리가 단계 게이트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할 땐 코드슴으로 대응해요 누가 좌파 새끼들 아니랄까봐 본인들 밥줄 잃을까봐 여전히 한동훈한테 들러붙어서 대통령 공격하고 지랄 개 생쇼를 펼치던데 아마도 한동훈 측에서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기사가 튀어나와요 옛날 기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자 기사더라고요 김옥균 프로젝트는 용산이랑 친윤이 하지 않더라도 진작에 깨어있는 유튜버들이 우리 지지자들을 계속 설득해 나갈 거예요 미친 듯한 바람이 돼서 정치인들 한 명 한 명을 때려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쳐맞은 정치인 중에 정신 번쩍 들어서 그래 한동훈은 아니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김옥균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의미 때문에 척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자멸이 프로젝트야 이렇게 표현할까요 뭐 물론 한동훈이가 서울대생이긴 하지만 대가리가 오지게 나쁜 애를 특혜를 이용해서 서울대에 입학을 시켰어 그럼 걔는 온전하게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못해 그게 어떻게 김옥균 프로젝트야 기본적으로 보수 이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앤데 어떻게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 즉 입학은 어떻게 시켜놨어 그런데 얘가 제대로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못한다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졸업을 해 나도 겨우 여기서 빌빌거리면서 붙어있는 마당에 한동훈 같은 애들은 그냥 무슨 사이비 종교의 개념처럼 당대표까진 된 거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 여론조성팀이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고소하라고요 나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응? 한 달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좋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구다 뭐다 욕하는 그 유튜버들 방송은 제대로 보신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선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한동훈을 때려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때려대진 않아요 오늘 자 어떤 기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거들먹거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흡사하다는 것을 계속 묘사하던데 여러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한동훈이 그리고 우리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발했냐고 발을 쭉 내밀어서 걷고 있던 내 친구가 자빠졌어 넘어진 내 친구가 나를 향해서 따져 거기서 갑자기 발을 쭉 내밀면 나 넘어뜨리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언제 너 넘어뜨리려고 발을 내밀었냐고 그냥 내민 것뿐인데 내가 내 입으로 널 잡아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발을 걸었어? 증거 있어? 거의 이런 수준 아니야 발을 걸어놓고는 왜 넘어졌냐고 주둥이 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한 달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이 젖됐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진 알고 계시죠? 단계 게이트 이거 파면 팔수록 괴단만 나와요 왜 그렇게 한동훈 세력이 좌파스러웠는지 오늘 또 박광배님께서는 그걸 또 밝혀냈죠 디커플링이고 뭐고 간에 한동훈 데리고 꺼지십시오 우리는 한동훈한테 일도 관심이 없고 여기는 우리가 당신네들이 기어 들어오기 전부터 닦아놓았던 터예요 당신들 인지도 믿고 이쪽으로 전향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준 거잖아요 어떻게든 한 끌이라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새를 키워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컸었나 봐요 헌데 이러니까 좌파 새끼들 함부로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제가 잠시 그리고 우리들이 잠시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서 한동훈 그렇게 물고 빨고 개 지랄 발광하지 말고 대꾸 꺼지세요 중간에 잠깐 단신을 치자면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죠 조윤선 전 장관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하기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한동훈이 이래서 그토록 김경수 사면복권을 반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윤석열이 자파다 뭐다 개소리 들어놓는 개튜버들 우리가 그렇게 김경수 복권은 우리 쪽의 절대다수의 정치인들을 어떻게든 복귀시켜서 보수의 재건을 노리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은 이를 엄청 반대했죠 왜 그러겠습니까 뻔하죠 첫 번째 본인의 라이벌이 들어오는 게 무섭고 두 번째 라이벌 받고 이쪽은 그냥 죄다 사면시켜버리는 방향성으로 가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다 우리 한딸 유튜버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모 한딸 유튜버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 김경수 복권에 관련해서 정말 미친 듯한 악마화를 시전했었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과거에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받든 지금 보수 재건을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건 좌파 새끼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좌파가 아닌데도 왜 한동훈을 빨아주고 있는지 스스로 빨리 돌아보셔서 얼른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김경수 복권은요 김경수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보수 재건에 있었다 즉 우리 보수 재건을 마지막까지 반대하려고 노력했던 놈이 요 한두껑 새끼다 그리고 한동훈한테 단독 받아쳐먹는 조중동 새끼들 뿐이다 보수의 재건이 우선 먼저 돼야 이들의 명예 회복부터 시켜놔야만 중도를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모 논평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들어서 개소리 오지고 지리고 레리꼬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욕 바가지로 처먹고 계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 부끄럽습니까? 아니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도대체 무슨 특정인이 싫어서 무슨 오판을 하고 어찌 됐든 뭐 본인 마음대로 지난번에도 정호성 비서실장 대통령실 쪽에 임명했다고 하는 기사 보고 오지게 욕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좀 다른 질문인데 인생 그따구로 사시면 안 쪽팔리세요? 아까는 안 부끄럽냐고 했고요 지금은 안 쪽팔리냐고 요걸로 했거든요 뭐 어찌 됐든 보수 재건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무너지는 건 굉장히 쉬워요 허나 그걸 다시 재건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타다 보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플랜이 생긴 거예요 아 보니 보수 정권이 다시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개선이나 개혁의 요 부분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탄핵이 돼버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한 이 조직부터 명예 회복을 시켜놔야 중간을 설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찾아뵸던 거예요 한 달에 세 번을 만납니다 자 만났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욕먹을 거 알면서도 정호성을 대통령실에 합류시켜버렸어요 이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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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경계선 옆에 누가 출연한 영상인데 그렇게 욕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때는 스타로 만들어준 그 성대모사 아니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겁니까 하하 아무튼 슈퍼챗 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하 그분께서 이 정호성 왜 합류시켰습니까 하하 예 오지게 욕을 하더라고 제가 오랜 시간 그래서 주장했던 부분이 보수의 재건이었어요 보수의 재건 그게 먼저였어요 뭘 하고 욕이 아니라 보수의 재건부터 시켜놨었어야 했던 거고 대표적으로 그게 명예 회복이었어요 그 명예 회복을 누가 자꾸 찍어 누르느냐 맞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세력들 요 깜찍한 놈들 반성하지 않는 요 깜찍한 놈들 요놈들이 보수 재건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생각보다 무서운 좌파 능구릉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가발이나 벗어 이 새끼야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 퍼즐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선의설에도 얼마든지 한동훈이 우리 당을 괴멸시키려고 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단계 게이트에 관련해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정보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전략에 논평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비춰서 볼 때 한동훈은 우리 당의 성공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우리 당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전해주면서 기사를 마무리할 텐데 오늘 비데이 갤러리에 이런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좌변에서 갑자기 단합을 얘기하는데? 하면서 아니 이염땡씨랑 박상수가 나와서 수수 국면이랑 당내 화합을 해야 된다고 한다고 헐 아니 그렇게 뭐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통령한테 정권 내놓으라고 하세요 어찌됐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한동훈과 한동훈 패거리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가 개떡같이 했다고 하는 기사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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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뤄봤습니다